다음 주에 만나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가요! 이따 가요! 호! 호! 호~~~ 와 형 7점 차인가 그리워 와 헤이! 하이! 아 좋겠다! 1위 트로피도 받고 1위 트로피 꽤 많겠네요! 아 또 내 얘기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기대 안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막강한 리스루니스의 엉니들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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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마… 빨의! 내 마음은 바래 점자기 전에 약간의 개그였습니다 안녕 마지막 뽀뽀 떠만났군요 저 이제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오늘 아이돈케어로 뮤직뱅크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탐탐이 데리고 잘 거예요 탐타나 자지? 오늘 역시 항상 피곤해서 이 시간만 되면 길게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이해해 주실까? 그럼 저는 이제 이만 잘래요 그 땀 그 땀 팔아야 되겠어 멘트의 눈을 잡고 잡고 있어 안녕 여기저기서 셀프카메라 중이잖아 아무튼 여러분 오늘 지금 셀프카메라 중이잖아 시에르는 이제 침대로 고고고고 어린이 잘자 고양이 같은데요 못된 고양이처럼 뭐가 심하게 왜요? 내려오니까 탐탐이 줄게 테이블자 탐탐이랑 잘하고 잘 지워야 돼 탐탐이 얘기니까 오늘 밤은 오늘 밤은 에게가 너무 높아요 응 너 거기하고 와 저기에 너무 잘하잖아 여기에서 탐탐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더운 걸 갖고 싶어서. 넌 지금 몇 시니? 어디 간 거니? 새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난 박수협 잘했어. 난 박수협 잘했어. 워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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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빅뱅 선배님들의 캐리커튜 보러 왔죠? 워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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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아아 안녕하세요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우아 양말 준비를 하고 계시죠? 석소가? 어 우아 그냥 이렇게 저는 할인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하리기 하리기 선물 부수 나 거짓말 못하는데 오늘 내가 오빠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어디서 만나요 저 지금 저 지금 혼자 있는 어머어머 또 이목구비 안 잡히고 있어 제가 멤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양트더갱한테 뭘 하면 좋아할까요 잘 쓸 수 있고 또 예쁘고 또 제 마음도 잘 표현이 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고고고고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전댕 아 그래도 이왕 하려면 4명이 다 맞추면 좋겠어 음.. 점점이 듬뿍 들어간 거? 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옷이나 뭔가를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거 같아 그렇겠지 음.. 먹었다니까 일곱 한 다만 일곱 이게 하나만 안 하면 아픈데 어제전에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 이쯤 뽕이 언니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일곱 해외 일단 간단하게 돌아보기로 했어요. 재료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가실까요? 여기서 본 다음에 아예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간단하게 사인펜이랑 이런 건 사가야 될 것 같은데. 좋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참 풍부하네. 부어서 찍고. 자꾸 저 안 잡히나 봐요. 잘 안 잡혀요 제가. 자꾸 멍 때려요 카메라가. 이목구비 문제인 것 같아. 앞트임을 해야겠어요. 열심히 돌아다니라고.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일상 만들어야 돼서 커피도 주셨어요. 이거 이제 먹고 이제 죽도록 열심히 해서 죽도록. 글루건 쏴야 돼요 지금. 슬리퍼랑 마카. 아 마카. 그릴 수 있는 거 사인펜으로. 네 미술 재료. 미술 재료. 이런 걸로는 못하나? 이거는? 우리 이런 것도 다 해보면 어떻게든 다 쓰면 있다니까. 그린! 포 뽀미언니. 에이스 퀸의 애들 둘 다 퀸에다가 얼굴에다가 눈에 이걸 딱 달자. 그래. 나 절약하는 여잔데. 누나를 이렇게 사지. 이렇게 사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걸 빼고. 이끌한 여자예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자 이제 문방구 쇼핑은. 아 귀여운 개구리다. 개구리 볼 뽀미언니. 요즘에 외로우시다고 남친구를 그렇게 찾으시던데. 소개해드리죠. 언니 어때요? 아 형부. 형부. 아 미스터 형부. 3시에까지 한다고? 너네 3시에 한다고. 너네 너희 3시에. 너네 3시에 한다고. 오늘 채린이 없이 너네 3시에 한다고. 왜요? 몰라. 채린이 납치해 가신 건가요? 아.. 안돼. 생활받아서 비슷한 생각할 시오. 봄아. 나이를 너무 끼라고. 어휴. 건강식품을 한부따리 갖고 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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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맞아. 우와. 이거 좋은 건데. 진짜 이것도 있어. 영양 보충제.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 좋은 거거든요. 꼬미 언니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전문가. 꼬미 언니는 공감식품을 한박스라고 했잖아요. 난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주세요. 주세요. 어? 우리 시리 구경하러 갈까요? 저희 시리는 없는 건가요? 없네요. 그리고 음반 게스트에 21cd가 없다니. 21cd 할 수 있나요? 시리가 지금 다 나가고. 아 지금. 여러분. 이건 짠 게 아니에요. 소운사울 시리예요. 소운사울 정말. 감사합니다. 시리를. 갑시다. 여기 또 왔을 거. 갖고 살 수 있겠죠? 고미 언니가 240. 230. 바라 언니. 민지도 240. 240. 짠. done. 지혜로. 내 거? 나 230. 30. 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좀 땀 흘리고 연습하고 있겠죠? 고고! 내가 또 하지 이거. 고고! 군미끼! 계속 출력을 하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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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 대임.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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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신발은 이거 진짜 강아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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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이 또 강아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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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전 할인있고 더 만들다가 가야할 듯 보냈습니다 이뻐세요 매박은 아니겠죠 이게 안돼서 그래요 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의심 안하는거 같은데요 좋아 뭐 설마 자기네들 선물 사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치 않을까 어 그래 그냥 제가 보고싶은가봐요 그건 아니까 네